아 아 킹 다 합치려고 진짜? 나는 뭐 다 합쳐하지 크게 합쳐 봐봐 얼마큼 멋있게 합쳐야 하는 열차가 들어오겠습니다 열차가 들어오겠습니다 열차가 들어오겠습니다 어디가 흔들려서 흔들려서 난 그룹수는 없겠는데 아까 스마트폰 아까 보여드렸네 흠집이 숨겨놨지 어플 체인저라 그러는거야 어플 체인저 그래? 어 디젤 트레인 어플 체인저 우리한테 뭐라 칠라고 그건 뭐야 뭘로 쓸거야 그건 원래 있던거 아니야? 디젤 트레인 아 아 띄옥 치는구나 뭘 갖다 끼울지 고민되나요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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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멋있게 변신부터 한다고 했잖아 또 더 커야지 이럴때 뭘 끼울까 우리 아이상 머리 내때려 어? 그거 머리 없다고 하지 않아 그거 있잖아 아니 여기 여기다 꽂는거야 아아 이제 낄 데가 없어 근데 여긴 낄 데가 있지만 여긴 안 껴줘 이거 저번에 본거랑 비슷한거 아니야? 아니 그냥 뭐 안 들어온거야 뒤에 좀 물어봐 뒤에도 이렇게 있어 오우 뒤까지 이야 우선 상 봐도 되겠는데 바퀴까지 날려있고 오우 더 크기는 안될까? 원래 이게 15개까지 합치되는데 15개? 어 15단 합체 이마트에 가면 그 설명이 있는데 혹시? 삼촌 그거 사와 삼촌 그럼 6단 아니야? 아니야 15단 마셔 15단? 삼촌 어 트레인이 크레인 트레인 11호가인데 트레인이 사파리킹에서는 5개잖아 모르겠다 어 그럼 뭐야 자 인사하시구요 안녕히 계세요 예 방학 잘 보냈어요 핸드폰 줘 피라야 너도 없어 안녕하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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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